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주민의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창립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구 대현동 국민주권침해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는 7일 창립을 위한 1차 모임을 진행하고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로 나선 주요샘 목사는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대현동 주민들을 오히려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무슬림으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주권을 지키고자 대책위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2주 후에 위원들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구 동성로에서 국민 3만 명 운집을 목표로 한 대형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